아 아 아 뭘 담아야 될까 제가 지금 표정 중이라서 아 발음이 조금 안좋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을 나섰습니다 아 아 이가 들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장비해 자 이 둘보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마무리 봐 우리 사람이 이상한게 있어요 아 아티스틱 그 이상한 거 못하고 아 갑자기 긴장된다 아 무슨 첫 번째 리션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아 나 지금 멘붕 왔어 이긴 사람이 하고 싶은 순서를 말해요 그래 1등 당해봐라 1번 1번 아 그거 어떻게 표현해 짱 이게 드래픽인데 빙이잖아요 우리 얼굴이 이렇게 빙이 이렇게 쎄야 될 텐데 화문주 언니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? 그 안에서 못 먹는다 이런 거 아닐까 나 지금 또 다시 찢어야 되는가 야 야 내려가 내려가 아 아 나 리본선 진짜 진짜 어려웠고 아 아 야 어렸을 때 나도 나도 영상 촬영은 처음이에요. 뮤비 찍기 전에 떨어졌어서 처음이에요. 몇 대 몇이요? 아.. 몇 대 몇 적사야. 왜냐면은 연락을 안 받아. 연락처를 줬는데 연락을 안 받아. 명인이랑 먹고. 너무 길었어. 또 질렀어. 작은데 짠데. 이렇게 해볼까? 맛있어. 많이 먹고.